자 스트리트 라이트 21강 게이트웨이부터 시작할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동물로 하여금 운영되게 작동하게 작동하기에는 이제 뭐 무브 정도가 돼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는 펑션 정도 될 수 있어 어떤 상황에서 해가 없는 자극의 존재인 상황에서는 거의 보편적인 기능이다 학습에 그래서 뭔 말이냐면 해가 없는 자극인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해가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학습의 목표다 라는 내용이야 뒤에 이제 예시가 나오니까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대부분의 동물은 타고나게 본능적으로 피한다 어떤 물체들을 그들이 이전에 맞닥뜨리지 못했던 낯선 것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 거야 친숙하지 않은 물체들은 위험하다 그들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은 생존 쪽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지 1번이랑 뭔 상관이냐 4번부터가 1번이랑 상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건데 만약 지속된다면 지속하다가 무엇뭇을 지속하다 persist in 명사 이렇게 오거든 원래 자동사고 전치사와 함께 지속하다 좀 독특한 단어야 그래서 in 전치사 목적어가 없는 수동태라고 생각하면 돼 in까지 써야 돼 하지만 지속된다면 그런 조심스러운 행동은 방해할 것이다 방해하더도 마찬가지야 무엇뭇을 방해하던데 전치사 위드와 함께 쓴다는 거 외워야 돼 먹는 것을 방해할 것이다 먹는 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먹고 사는 것 여기서는 먹이 섭취라고 돼 있네 먹이 섭취를 방해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필요한 행동들을 방해할 것이다 어나더를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어느 정도까지 정도까지 어느 정도 조심하는 이득이 상실될 정도까지 아까 얘기했어 조심하는 것에 대한 이득이 있는데 너무 조심하면 얻는 것보다 손해되는 게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약간 1번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 해롭지 않은 자극에 대해서 무던해지는 것을 배워야 한다 가 이제 주제가 되는 거야 뒷부분을 볼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거든 거북이 자기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매번 작은 바람이 불 때마다 혹은 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울 때마다 너무 쫄보지 쫄보 이런 쫄보는 결코 레이스에서 우승을 하진 못할 것이다 게으른 토끼와의 경쟁에서도 즉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야 무해한 자극 산들 바람 그림자 이런 거에 있어서는 쫄지 않아야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동물들은 익숙해진다 안전한 자극에 자주 발생하는 그래서 익숙해진다는 게 포인트지 그래서 너무 안전한 너무 자주 일어나는 안전한 자극에는 빨리 익숙해지는 게 도움이 된다 직면 될 때 낯선 물체에 의해서 경험되지 않은 동물들은 경험이 없는 동물들은 얼거나 시도한다 숨기 위해 하지만 만약 아무런 불쾌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띵 뒤에는 형농사고 거꾸로 오는 게 포인트 그렇다면 곧 그것은 계속해서 자기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해함이 알려지면 익숙해지고 똑같은 바람이 불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자기 펑션을 액티비티를 오프레이트를 계속한다는 거지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자동사 친숙하지 않은 물체가 유용할 수 있는 이거 동격절이야 형농사절 아니니까 위치로 바꾸면 안 돼 그래서 만약 그것이 즉각적인 해를 미치지 않는다면 요거 요거 unfamiliar한 object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더 자세한 조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게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더 두고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쫄아서 거북이처럼 머리를 쏙 집어넣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일을 하면 돼 자 엑서사이즈 1번 빅데이터는 종종 자동적으로 발생된다 기계에 의해서 자 첫 문장이 주제문이요 뒤에 보면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사람 손을 거친다 다시 하지만 빅데이터는 아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돌아 돌아 다시 첫 문장이 주제인 걸 좀 이따 확인하게 될 거야 사람이 관여되는 것 대신에 오브라는 전치사 뒤에 의미상 주어가 나오고 ing가 나오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람이 관여하는 대신에 뭐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은 발생된다 빅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야 순전히 기계에 의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1번 2번 거의 똑같은 내용이지 만약 너가 생각한다면 전통적인 데이터 원천들을 항상 사람이 있다 개입된 관련된 과거 분사 생각해봐라 소매점 혹은 은행 거래를 그리고 어 전화의 상세 기록들을 그 다음에 물건 배송들을 혹은 송장 지불을 송장 지불은 택배 요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모든 것들은 포함한다 또 나오지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것을 동명사 동명사 표현은 의미상 주어 동명사 의미상 주어 시험 많이 나와 잘 기억해놔야 돼 뭐 하기 위해서 데이터 기록이 발생되기 위해서 이 문장 여러모로 체크할 게 많네 인 올들 투 사이에 투부종사의 의미상 주어도 또 들어 동명사 의미상 주어 투부종사의 의미상 주어 이런 경우는 드무니까 잘 챙겨주면 좋을 것 같아 누군가는 돈을 저축해야 했다 혹은 구매를 해야 했다 혹은 전화를 해야 했다 혹은 택배를 보내야 했다 혹은 돈을 내야 했다 지금 어떤 누군가가 중요해 사람이 이런 거를 원래 다 관여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쌓이게 하는데 각각의 경우에 이치 단수명사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있다 과정의 부분으로서 어떤 과정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네 또 나왔어 전치사 뒤에 의미상 주어 동명사 의중이 아니지 의주 이것은 그렇지 않다 빅데이터에게 있어서 많은 경우에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 수집에는 사람이 관련돼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아니다 라고 해서 7,8번을 엮으면 이제 다시 1번이 되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돌아 돌아 1번으로 온다고 많은 원천들 빅데이터에 는 발생된다 는 발생된다 어떠한 인간의 개입 없이도 전혀 센서 엔진에 숨겨진 센서 예를 들어 맨 앞으로 뺏어 봐줘야 돼 는 뱉어낸다 데이터를 그것의 주변 환경에 대한 비록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만지지 않을지라도 어떠한 사람도 요청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그러하도록 센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 touch it 센서 ask it 센서 to 뭐하라고 spit out 데이터가 생략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 센서에게 정보를 수집하고 뱉어내라고 아무도 그걸 만지거나 정보를 수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센서가 자동으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만들어낸다는 거지 이시 뭘 가리키는가 이런 거 뒤에 생략된 게 뭔가 이런 것도 좀 챙겨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스트레스적 반응 어른 동물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영향을 받는다 인과관계가 나오는 거지 어디에 영향을 받냐 태어나기 전에 스트레스와 어미의 돌봄의 차이 태어나기 전에 스트레스와 어미의 돌봄의 차이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주제문이야 주제문인데 지금 뒷내용은 다 타고난 스트레스보다는 환경적 요인 어미의 돌봄에 대한 게 좀 더 많아 이 부분에 좀 더 두껍게 칠할게 그래서 영향들 Variations in maternal care 엄마들의 돌봄에 있어서의 변화들은 전달된다 세대를 가로질러 자손에게로 자손과 함께 경험하는 높은 엄마의 돌봄을 보여지는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자 이걸 미리 한번 끊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다시 할게 후절 엄마의 돌봄에서의 차이에 대한 효과들은 전달된다 세대를 거슬러 세대를 가로질러 자손들과 함께 즉 좋은 케어를 받은 아이들은 또 다음 세대에게 좋은 케어를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스트레스가 적겠지 그래서 이제 Across generations with offspring 여기 그 표현인 거야 어떤 자손 경험하는 높은 어미 돌봄을 그 다음에 이제 컴마가 없지만 분사구문으로 봐주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 보여주면서 더 낮은 스트레스 반응을 제공하면서 높은 어미 돌봄을 자기 자신들도 누구에게 돌봄을 제공하겠어? 자기 자손들에게 요렇게 그게 이제 세대를 타고 흐른다는 거야 돌봄을 잘 받은 어미는 자기 자식에게도 돌봄을 잘해줘서 스트레스가 적은 이 자손들 대대손손 스트레스가 적은 건강한 아이들이 뭐 자손이 계속 생겨난다는 거지 그런 효과는 적응력이 있다 적응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자손이 경험할 때 환경을 그들의 부모와 비슷한 적응력이라는 게 그 자자손손 대대손손 스트레스를 덜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적응성도 세컨더리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엄마들 제공하는 낮은 어미 돌봄을 안 좋은 거지 는 경향이 있다 높은 스트레스 반응을 가지는 애지가 도치가 일어나면 뭐 뭐처럼이야 그들의 자손들이 그러는 것처럼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가진 것처럼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래서 스트레스 많은 엄마들이 스트레스 많은 자손들을 키워낸다 정반대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연결어 하지만 자손들은 어떤 자손들 다른 엄마에 의해서 교차 양육을 받은 대리모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그런 자손들은 보여준다 패턴을 어떤 패턴 스트레스 반응의 패턴을 보여준다 어떤 비슷한 패턴 누구랑 비슷한 패턴 그들의 양부모의 그것과 같은 스트레스의 Responsibility와 같은 즉 친엄마가 아니라 양부모인데도 양부모가 스트레스가 적으면 양자가 되겠지 양자도 스트레스가 적어진다는 거야 그럼 이건 환경적 요인이 크다는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지 그게 이제 6번에 나와 그런 결과는 보여준다 스트레스 반응과 어미의 돌봄은 영향을 받는다고 초기의 경험에 의해서 뭐뿐 아니라 유전적 요인들 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는 유전적 요인이 어떻게 보면 여기 체크할게 유전적 요인도 안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야 유전적 요인도 본명이 있는데 1번에 잠깐 나왔잖아 프라이너뜰 스트레스 타고난 뱃속에서의 이거랑 이거랑 연결되고 하지만 전체 내용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많았던 거지 그런 규정 규제 조절되어 있어 조절 조절은 보여준다 다른 포유류에서도 그리고 식물에 대해서 이건 뭐 부가적인 내용이니까 안 중요해 스트레스는 자자손손 이어진다 엄마의 돌봄에 의해서 물론 타고난 것도 있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면 딱 좋겠지 마지막 4번 몇몇 스칼럴들은 학자라고 할까 학자들은 추천한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을 질문들에 대답하기 쉬운 왜 그러냐 이러한 기준은 논리가 없지 않다 즉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라는 게 포인트야 근본적으로 알 수 없는 거에 대한 연구가 호모한 쓸데없는 그리고 쓸데없다 그래서 피해져야 된다라는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긴 하다는데 뒤에 이제 하웹을 해가지고 뒤집는 거지 나름 타당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요런 대답하기 쉬운 질문에만 집중하는 것은 안 좋다 라는 식으로 뒤에 흘러가거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주제문이라고 볼 수 없어 그치만 더 큰 위험이 있다 라이가 항상 레이랑 비교해야 되고 레이는 자동 타 동사 라이는 자동사 있다 라고 눕다 말고 있다 라고 해서 하면 돼 무의미하게 빛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있다 더 큰 위험이 빛 아래 있는 즉 쉽게 알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언제 어떤 물체가 추구되는 물체가 찾아지는 물체가 대상이라고 돼 있네 찾아지는 추구되는 대상이 있을 때 어둠 속에 하지만 노력만 하면 발견될 수 있을 때 발견될 수 있는데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발견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달에 있는 것만 찾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문제가 된다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답하기 쉬운 질문만 대답하는 거 다들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문제점이 있다 큰 부분의 사회과학은 이미 그들의 집중을 from a to b 바꾸었다 원래 중요한 것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 한 것들 중요한 것들에서 어디로 집중을 돌렸냐면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것으로 돌렸다 방금 1번에 나온 그 내용이야 어차피 대답할 수 없으니까 쉽게 발견되는 것만 연구하자 지금 사회과학 분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지 그러므로서 사소한 것으로 휩쓸려 가면서 분사고문이야 자동사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지금 드러난다 뭐뭐인 것으로 테스트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난다 밝혀졌다 보자리 형용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는 아인슈타인은 자기 자신을 억압해야만 했을까 그것을 구원하지 않도록 상대성 이론을 구원하지 않도록 억압했어야 맞는 걸까 아니라는 거지 되게 밝히기 힘들지만 아인슈타인처럼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해야 된다 이 글의 주제인 거야 과학적 프로그램의 구조는 왜곡된다 연구원들이 shy from the logical 피할 때라고 하자 피할 때 몸으로부터 피할 때 논리로 논리적인 것으로부터 피할 때 왜곡된다 이거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논리적인 다음 문제로부터 피할 때 과학적 프로그램의 구조는 왜곡된다 왜냐하면 그 대답이 찾기 어려우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가자 자 다시 할게 과학자들이 피할 때 논리적인 다음 질문들을 그것이 그 대답이 발견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럴 때 과학적 프로그램의 구조는 왜곡된다 피하면 안 된다는 소리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거야 피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라 better solution 해가지고 1번처럼 사람 과학자들이 쉬운 답만 찾고 싶어 하지만 더 나은 답은 보너스 점수를 주는 것이다 학자들에게 떠맞는 뭘 떠맞는 더 어려운 업무를 떠맞는 더 적은 less observable 더 덜 덜 관찰 가능한 것을 연구하는 업무를 떠맞는 과학자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다시 지금 현 상태를 1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과학자들이 답이 안 나오는 질문들을 연구하기를 피한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허접해진다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 어떻게 해라 어려운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보너스 점수를 주어라 이렇게 글이 연결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 글의 특징이 뭐냐면 더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가지고 복수명사가 되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돼 자 21강도 여기까지 할게